제14호 태풍 찬투가 빠른 속도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붙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부산 등 남해안 일대에도 태풍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북상을 하다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한때 정체되기도 했었고 역방향으로 움직였고 또 예상보다 더 남쪽으로 치우쳐서 일본을 향하고 있습니다. 후지와라 효과라고 해서 두 개의 태풍이 서로 간섭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개의 태풍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 상당히 이성한 진로를 그렸습니다.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꺾여져서 올라오는 이건 지난주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태풍의 동쪽이죠. 동쪽에서 상당히 강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올라가다가 중국 상하이 쪽에서는 또 차가운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서 더 이상 한반도와 일본으로 못 오다가 고기압 자체가 어제 저녁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동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한반도와 일본으로 온 것입니다. 14호 태풍 찬투는 중심 부근에서 초속 29m의 강풍이 불고 있는 것도 오류스럽지만 비를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산 일대에 1100mm의 비가 최근 닷새 동안 쏟아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9월 18일 토요일 0시가 넘어서 태풍 찬투가 시코쿠섬 에이메현 마스야마시 부근에 재상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풍은 17일 금요일 저녁 7시 이전에 후쿠오카현에 상륙 후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코쿠와 기이반도를 통과해 18일 토요일 오후에는 동해 앞바다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움직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